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여러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이제 나름 제가 수학선생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그 힘든 시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힘든 시간이 없고 항상 내내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또 좋은 걸까요? 사람이란 동물이 참 간사해요 배고픔을 느껴야 배부른 줄 알고 또 불행한 적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함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이 저는 결코 불행하고 나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사실 마이너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성공을 플러스 실패를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고요 긍정을 플러스 부정을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어요 2 곱하기 2 그러니까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도 4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예요 실패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겠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악조건의 상황이 계속됐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인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실패를 거치지 않고는 저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 갈 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들이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좌우에 파트너가 잘나서 쉽게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쉽게 오토 판매사가 된 게 축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힘겹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토 판매사까지 된 그 경험을 절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결국 내 인생에 저는 아주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뭐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사서라도 고생을 하라고 그만큼 그 고생이라는 게 힘겨움이라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말한 명언인데요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옥을 걷고 있는데 멈춰요 그러면 나는 계속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계속 걸어가서 그 지옥을 탈출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많은 파트너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본인 상황에 대해서 힘겨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힘겨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힘겨움을 금방 극복을 해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계속 그 안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그 상황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탈출을 못하더라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안 되면 그냥 걸어가기라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뭔가라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면 다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면 다시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느 타이밍에서 이게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구멍이 조그만 병 안에 파리랑 꿀벌을 넣어놓으면 꿀벌은 탈출을 못하고 방향을 잘 감지 못하는 파리가 먼저 탈출한대요 왜? 팍 돌아다니다가 탈출한대요 그런 거예요 잘 모르면 행동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황 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지옥이라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래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에디슨이 말한 명언들을 모아봤어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한다라는 것에 있다 지옥에서도 포기하면 지옥인 것처럼 성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이 어떻게 발명왕이 됐을까요? 똑똑해서? 에디슨 위인전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에디슨 위인전을 읽어보면 에디슨이 결코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엉뚱한 아이이기는 했어 엉뚱한 아이였는데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에디슨이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개발했을 때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끊임없이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 발명품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끊임없는 도전 또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면 실패지만 계속하면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세일즈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했는데 100만 포인트밖에 못 올려서 실패했어 그럼 실패해요? 100만 포인트를 올린 과정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애터미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세일즈 도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100만 포인트라는 결과도 못 얻어낼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100만 포인트라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본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엄청난 과정이고 애터미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세일즈 도전해보고 100만 포인트 얻었어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100만 포인트까지 해봤구나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꼭 세일즈 도전해봐야지 또 도전 다음 달에 150만 포인트 했어 아 또 못했네? 다시 다음번에 도전 그러다 보면 결국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일즈 도전했는데 100만 포인트밖에 못했어 아 100만 포인트밖에 못했네 난 안되나봐 포기했어 그 사람한테 결코 성공이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겠죠 제가 이제 이 포기하면 실패지만 계속하면 과정이다 라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때 높이뛰기 연습을 하는데 높이뛰기 실기평가 체육 실기평가를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자들이 섰을 때 여기 겨드랑이 어깨 정도 높이였어요 근데 제자리 높이뛰기였거든요 도움답기가 아니라 이거를 넘으면 A 그 밑에 뭐 허리 정도는 B 그 밑에는 엉덩이 정도는 C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점수가 있었는데 한 달에 시간을 주겠대요 한 달 동안 마음껏 연습해라 하고 운동장에 그 높이뛰기 대를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한 달 동안 저는요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연습을 했는데 과연 이걸 넘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매일 실패했던 것 같아요 매일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10번 하면 한 한두 번 성공을 해 그 다음 주에는 10번 하니까 반은 성공을 해 그건 실패가 아니죠 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뛰어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찌었겠어요 실패예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죠 트리플 악셀을 하는데 오늘도 넘어졌어 내일도 넘어졌어 그럼 매일 실패한 거예요? 멋지게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겠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항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애터미에서는 그 과정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10군데 가게를 돌았어 컨택을 하나도 못했어 주문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럼 오늘 하루 공친 날이에요? 실패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컨택하기 위해서 99명한테 거절을 당해야 된다면 오늘은 그 중에 10명한테 거절당한 날이에요 한 걸음 더 성공에 가까워진 날이죠 그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에디슨이 한 명언을 보면요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제가 이 명언을 보면서 애터미 오토 판매사 직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케팅 플랜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오토 판매사 직전에 수입이 얼만지 아세요? 오토 판매사는 월 200이죠 근데 오토 판매사 직전에 수입은 일단 직급상 빠지기 때문에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중에 200대 200이 넘어간 사람이 판매사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오토 판매사 직전은 150만 포인트 대 150만 포인트 정도 매출이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 수당으로 환산하면은 5번 정도 맞는 거잖아요 30만 원 보름에 한 달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수당 받는 분들이 오토 판매사 직전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받는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어떤 땅에 금이 묻혀 있는데 내가 3년을 판매도 금이 안 나와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1cm만 더 팠는데 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포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분명 많은 갈등을 할 거예요 내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아마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돈이 안 돼 그럴 때 강의 더 듣고 마케팅 플랜 더 보면서 내 문제가 뭔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분명히 애터미는 누구나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뭔가 저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폰서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할 만한 스폰서가 없다면 에이코 리스트 철저히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나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많은 분들은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뭐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고 하는데 스폰서 없이도 파트너 똑똑한 사람 하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더 노력을 해서 물론 스폰서 파트너 잘 만나가지고 손쉽게 성공 그래도 손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능력도 들어가지 저는요 모든 능력이 재심합력해서 되는 일이 애터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담도 안 하면서 나 혼자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생각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데일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아시죠? 인간관계론 책 쓴 데일 카네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깨달음을 위해 시작되고 실패하면서 성장하며 성공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깨달음과 실패, 성공은 한 사람의 성장 주기를 이룬다 따라서 실패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깨닫고 실패하고 성장하고를 반복하다가 성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패를 안 한다면 성공으로 못 간다는 소리예요 실패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실패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실패해서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꾸어가며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깨닫고 성장하고 실패해서 깨닫고 성장하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성공으로 끝을 맺는다 이게 한 사람의 성장 주기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장을 못했어 그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패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기회가 저는 여기서 실패의 기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실패한 기회가 왔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파악하고 성장을 해나가시면 돼요 지금 제사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급 도전하고 계시는데 직급 도전을 순탄하게 하신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제가 그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이번 직급 도전 과정 중에 어떤 걸 느끼셨어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그거면 됩니다 알았으니까 뭐라도 그러면 의미 있는 직급 도전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다음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 못한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 파트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준비를 해서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실패를 통해서밖에 못 배워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안 한다면 못 배워요 그냥 순탄하게 세일즈, 다이아, 샤론까지 가신 분들은요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뭔가 힘든 상황에서 조언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실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카네기가 실패를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실패를 봤을 때 좌절감이 확 밀려들잖아요 좌절감이 확 밀려들면서 막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 자신은 왜 이럴까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실패는 금방 지나가요 생각보다 실패는 그냥 순간의 좌절이에요 순간의 좌절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실패의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실패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막 감정에 빠지기보다 어? 왜 실패했지? 실패의 본질을 숙지를 하고 내가 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영원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금방 지나가요 어차피 지나갈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지옥을 여러분들 지옥을 지나가고 있다면 지옥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되죠 뛰어서라도 빨리 지나가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우 스트레스 받아 그 상황에 놓여 있지 말고 빨리 그거 탈출할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게 현명한 사람이겠죠 실패는 어차피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실패는 소중한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그 순간 감사하세요 실패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죠 실패를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실패는 당신이 다음에 달성한 성공의 이정표예요 명확한 자 이번에 실패를 했어요 목표는 똑같죠 이 목표까지 가고 있는데 제가 높이뛰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아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그 높이뛰기를 한 달 동안 점심시간마다 야간 자율학습하기 전에 저녁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계속 연습을 했어요 맨날 연습하는 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정교에서 저만 A 받았어요 유일하게 딱 한 명 저만 A 받았어요 정교에서 쓸데없는 거 고3인데 누가 그걸 연습하겠어요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지 제가 원래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거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제가 그 높이뛰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실패를 했을 때 어 이번에 왜 실패했지? 다리를 더 들어야 되나? 허리를 더 숙여야 되나? 머리를 더 굽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실패를 했다면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수정한다면 다음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향한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행동하라는 거 세 번째는요 실패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실패가 늘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도 스폰서하고 관계가 안 좋아 파트너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내 산하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찾지 말고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고쳐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나도 문제고 A도 문제고 B도 문제야 그래서 우리 산하가 시끄러워 근데 A랑 B한테 고치라고 말해봤자 안 고쳐져 누굴 고치는 게 제일 빨라요 남은 내가 못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안 좋은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의 문제부터 파악해서 그거부터 고치시고 나는 고쳤는데 왜 이렇게 쟤는 안 변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쟤는 저런 사람 변하면 다행인데 안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거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많은 정말 수많은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상대방이 변하기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서 맞췄어요 내가 먼저 변해서 그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관계의 실패인지 어떤 도전의 실패일지 어쨌든 그 실패 속에서 약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 분명히 그 실패가 약점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난 이런 부분을 못하네 이걸 수정해야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늘 그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실 거예요 그 실패는 늘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일종의 우리 귓가에 울리는 경고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문제 있어 실패가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건데 그걸 인정을 하셔야 변할 수 있겠죠 제가 되게 많은 파트너들한테 보면서 항상 본인의 문제를 아는데 못 고치는 분들이 있고요 문제 자체를 몰라서 못 고치는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을 하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돼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건 분명히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수시로 노력의 방향을 수정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가요 노력이 한 방향으로 한 곳으로만 향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하는데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 우물만 계속 파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막 귀 팔랑팔랑 거리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직하지만 유연해야 돼요 중심을 잡고 이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 중에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맨날 전단지만 돌리시는 분 맨날 세미나만 오시는 분 이것저것 다 해보라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모르니까 아니 맨날 전단지 돌리는데 사업이 잘 돼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5년 돌렸는데 아직도 에이전트야 그럼 뭔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요 실패해서 발견한 약점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또 노력의 방향을 한 곳으로만 했을 경우 여러분들 자신을 다방면으로 바꾸시고 수정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는 확 다운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거는 로또처럼 그냥 한 방에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로또처럼 한 방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과정을 무시한다면 그 현실이 오히려 더 혹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를 했다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역경에 부딪히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실패의 순간은 옵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실패에 좌절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애터미를 그만두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되게 안타까워요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일칸에게 실패에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잘 새기면서 실패가 왔을 때 좌절하고 외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끊임없는 유력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패와 성공 결과 과정에 대한 걸 찾다가 어떤 일반인이 저처럼 일반인이 자기 블로그에 써놓은 거예요 이제 데일카네기의 글이랑 같이 써놓은 건데 본인이 어떤 거에 도전을 했을 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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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실패 이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실패는 하고 있지만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실패 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실패는 하지만 성공 비율이 높아진 거죠 우리 판매사 같더라 판매사 실패 실패 성공 실패 3개월에 한 번 성공 근데 이제는 두 달에 한 번 성공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성공하다가 점점 줄여져 나가는 거죠 제가 파트너들하고 1년간 다이어트 챌린지를 한 팀이 있는데 처음에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때까지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죠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니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점점 자기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가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다 날씬한 몸매를 대부분의 분들이 10kg 이상 감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공을 하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하셨다면 성공의 한 걸음 한 발짝 더 다가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한 얘기예요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실패를 하면 좌절을 해요 근데 그 실패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아이가 수능을 봤는데 못 봤어요 아 나는 의사가 안 됐구나 포기했어 근데 어떤 아이는 5수 6수 7수를 해도 계속 도전하다가 결국 의대에 붙었어 포기해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프리카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해요 여러분들은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거니까 프랑스의 작가예요 사뮤엘 베켓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실패했나요? 괜찮습니다 다시 실행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가 아니라 더 나은 실패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글을 붙여 놓으세요 벽에 붙여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힘든 하루 보냈을 때 실패한 하루를 보냈을 때 이 글을 한 번씩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너 또 오늘도 실패했어? 괜찮아 다시 해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해 더 나은 실패가 뭘까요? 내가 실패한 이유가 10가지라고 해봐요 그럼 하나만 수정하면 그 다음에도 실패를 해요 왜? 9가지의 실패의 원인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또 2가지를 개선을 해 그럼 8가지 실패의 이유가 있겠죠 이 10가지를 다 개선하면 결국 성공이 되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를 찾아서 실패지만 더 나은 실패 자 100점이 목표인 사람은 70점도 실패고 80점도 실패고 90점도 실패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70점 1학기 기말고사 80점 2학기 중간고사 90점 우리 2학기 기말고사 100점만 왔어요 그럼 결국 이 친구는 목표에 실패를 3번이나 했죠 근데 이게 실패라고 볼 수가 없죠 과정이죠 더 나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거잖아요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되게 좋아하는 위인이 계세요 바로 고 정주영 회장님이세요 현대그룹 회장님이시죠 전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수필집이 있는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책을 읽으셨던 그런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집에 자기 개발서가 많았는데 엄마가 읽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엄마가 읽다가 낫던 책을 같이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전에 나설 때 스스로 믿어야 할 것이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다 제가 항상 애터미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할 때 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확신 애터미에서 나는 성공하고야 만다라는 확신 이게 중요하다 성공은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은 난 무조건 해 그러니까 요렇게 해봐서 안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안되면 또 요렇게 해보고 근데 본인이 성공한다라는 확신부터 없어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안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실패 왔을 때 자존감이 확 몰려오는 거야 자절감이 아 나 실패했네 역시 나는 안되나 근데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 요렇게 해보니까 안되네 그럼 요렇게 해볼까 왜 어차피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제가 애터미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미나만 다니라 그랬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막 만나고 싶더라고요 누구를 막 지금 당장 빨리 회원가입시키고 애터미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거절 많이 당했죠 근데 거절 당했을 때 한 번도 제가 뭐 다운되거나 힘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파트너들을 보면서 엄마가 3개월 동안 일단 세미나만 다녀라고 얘기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 파트너들을 보니까 확신이 없는 분들이 누구한테 거절을 받았을 때 실패를 방했을 때 확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스스로 성공을 확신하고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랬어요 준비가 철저할수록 도전의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자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를 통해서만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실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실패를 위한 내가 실패한 건 더 나은 실패를 위한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하는 건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 지금 모든 걸 준비하는 거고 실패도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실패에 대한 것 결과 과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항상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오지만 동전을 던져서 뒤집어서 뒷면을 보기 전까지는 그 위기의 뒷면에 기회가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라는 거 실패와 성공의 기회도 같이 온다라는 거 내가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의 과정에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패 성장 실패 성장을 반복하시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꽃만큼만 성장해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놓여진 상황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고맙습니다 아 Still Jonah